오, 누나, 오랜만이네요. 어떤 일 오셨어요?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? 진정님, 결제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그게 또 그냥 넘어가는 거기도 하고 제가 아는 사람이기도 하니까. 아는 사람이요? 그게 왜요? 아니, 근데 통상적으로도 그냥 하는 거기도 하고 안 그러면 또 민원인이 불편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. 민원인이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? 아니, 근데 관계하는 게 또 그렇지 않아서. 민원인이 불편해한다. 민원인이 불편하면 안 되지. 내가 잘못했네?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어. 아니, 우리 김 주장님 정말 대단하시네. 대한민국 공무원이 민원인이 불편하게 만들 뻔했어. 거 민원인들 불쾌한 일 하지마. 민원인 혈압 받고 있네! 내 얘기 똑바로 들어. 학연, 지연, 혈연. 그럼 호의가 계속되면.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.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. 안 됩니다. guysia. 그럼요. 한번 Bare해. e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